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정간장 레드스파크스 입단하게 된 강다연입니다. 저는 182cm입니다. 포지션은 레프트고 생일은 7월 18일입니다. TV에서만 보던 언니들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밥도 먹으니까 꿈만 같았고 맨 처음에 숙소 들어갔는데 딱 같은 방이어서 좋았습니다. 예전에는 완전 소심했는데 제가 왜 사람 눈을 잘 못 마주쳤는데 선명력으로 좀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활발한데 맨 처음에는 많이 가려서 초등학교 때 같이 있어서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. 안 해봤어요. P 그냥 무계획으로 긴장 잘 안 하긴 한데 긴장하면 신발 발바닥을 좀 많이 닦아요. 머리를 항상 묶은 대로 묶어야 돼요. 약간 좀 다르게 묶으면 갑자기 더 못하거나 이거 머리 자른 거여서 원래는 머리를 아래로 묶는데 이제 밥 묶음 이제 선생님들이 볼 보는 게 빠른데 발이 늦어서 사격이랑 볼링 오락실 같은 데 가는데 2100? 183? 최고! 제가 원래부터 파란 색깔 좋아하긴 하는데 뭐든 파란색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최애 뭔가? 이거! 이거! 선물 받은 건데 이것도 파란색! 그냥 귀여운 거 좋아요. 신임답게 언니들보다 더 화이팅 크게 하고 언니들보다 더 빨리빨리 뛰어다니겠습니다. 뽑아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!